자 이번엔 도표 내용이구요 자 웰레스 투어리즘 트리프 샌 익스펜디추 익스펜디추 지출 바이 리즌 지역의 의학 웰레스 하면 건강 우리 쌤은 건강 여행 이런걸 가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건강 여행 하면 뭐가 있을까 가서 여행가서 운동하는 건가 그리고 뭐 몸에 좋은 음식 먹는거 어 아니면 뭐 뭐 그 여행 가 가지고 거기서 뭐 요가 같은거 배우고 그냥 막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좀 리조트 같은 데서 쉬다 오는거 땜은 그런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여행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더 테이브와 뭐 위에 있는 도표는 자 보여줍니다 더 넘버 오브 트리프 샌 익스펜디추 포 웰레스 투어리즘 그래서 건강 건강 여행을 위한 그 여행의 숫자와 그리고 이 지출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넘버 오브 트리프 여행의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갔느냐 그 다음에 지출 돈은 얼마나 썼느냐 이런거네요 2015년 하고 2017년에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여행 그게 웰레스 투어리즘 이래요 자 보우 더 토론 넘버 오브 트리프 샌 더 토로 익스펜디추의 저 보수 a&b 그 여행의 전체 숫자와 그리고 전체 지출은 자 2017년에 더 높았습니다 2015년에 그것과 비교하여 자 어브 뭐뭐 중에서 자 그 6개 중에서 리스티트 이 도표에 실린 그러니까 도표에 실린 지역들 그러니까 아유 이걸 좀 잘못했다 이건 리스티드는 pp는 맞구요 자 6개의 목록에 실린 지역들 중에서 유럽이 유럽이 was the most visited place 가장 가장 사람들에 의해서 방문이 방문 되어진 장소 이었습니다 이건 전치 수식을 해주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스티트 하면은 사람들이 방문한 이렇게 좀 의역을 하는게 좋겠다 자 그 웰레스 투어리즘을 위해 2015년 하고 2017년 둘 다 followed by asia pacific 그래서 아시아 퍼시픽이 뒤따르면서 followed by 하면은 a가 뒤따르며 요게 해석이 조금 주의를 해야죠 유럽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었나봐 자 2017년에는 the number of trips to latin america and carabin 자 그 숫자 여행의 숫자 라틴아메리카와 캐라비안 지역으로의 여행의 숫자는 more than five times higher 다섯 배 이상 더 높았습니다 그 middle east north africa 중동과 북아프리카 로의 로의 여행의 숫자 보다 요 that은 앞에 있는 the number of trips 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 while north america was the only reason 북아메리카가 유일한 지역이었지만 while 뭐뭐지만 자 where more than two hundred billion dollars was spent in 2015 200 billion 이상의 달러 이 돈들이 2015년도에 쓰여졌던 유일한 지역이었지만 그것은 유럽에 의해서 2017년에는 조인됩니다 합류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약간 의역을 좀 여기도 해줘야 겠고요 유럽이 참가하다 여기서 참가하다라는 의미는 근데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겁나게 많이 썼다 200 billion 달러 이상을 이란 얘기죠 자 meanwhile 그 반면에 expenditure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nd africa 자 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지출은 or each 각각 어 2015년과 2017년 둘 다 해서 10 billion dollar 미만 이었습니다 답은 5번이죠 여기는 2015년에는 8.5 인데 17년에는 11 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지워 주면 되겠다 이이치도 지우고 그래서 2015년에는 10 billion dollar 미만 이었습니다 5번 이었습니다 5번 이었습니다 5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